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배가 위축되고 신앙적으로 침체된 다음 세대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TV가 청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 터너라운드 텐트를 새롭게 선보이는데요. 뉴스 직후 첫 방송되는 터너라운드 텐트는 청년들의 실제 삶의 고민을 나눌 뿐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인 텐트를 통해 이들의 예배 회복을 돕게 됩니다.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년세대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한 구TV 신규 프로그램 터너라운드 텐트가 오늘 밤 10시 10분 첫 선을 보입니다. 구TV와 사단법인 청년선교가 함께 준비한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무너진 청년세대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해 특별 기획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가수 감미연 씨와 뮤지컬 배우 황바울 씨 부부 청년선교 박성민 목사가 공동 MC에 나서 청년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입니다. 실제 청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영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장소를 모티브로 삼은 텐트를 통해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첫 방송에서는 전통 불교 과정에서 믿음을 지켜온 배소민 청년의 사연이 소개됩니다. 배소민 청년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해 회복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항상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전합니다. 너무 부딪히고 힘들고 까지고 넘어지고 세상이 크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 걱정 이런 게 가라앉는 것 같아요. 진행을 맡은 공동 MC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놓칠 수 있었던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얼만큼 소민자매를 사랑하는지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턴어라운드 텐트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 10분 구TV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각 지역 케이블과 스카이라이프, 올레TV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구TV 앱을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